공기가 남나해? 짝짝 뻗은 놈으로 해 도리 도리 도리돼빵 도리돼리 도리돼리 고춧가루 식용유가 있나? 아, 저 안에 있다. 튀기면 되니까 간장에 간장을 만들어 주세요. 간장이요? 네. 자, 돌이 뱅뱅이 할 건데요. 파를, 아이고. 팥, 치과류. 네, 화. 오늘 공부하는데 다 파경 갔어. 서울, 단양. 다 파경 썰기. 오, 목이 좋아요. 어? 그러니까. 다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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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은 좀 Meet, 다녀물입니다. 갈 때 GenebolOneOneOneOneOneOneOneOne lifecycle.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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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간장도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요. 간장을 둘까요? 응 근데 다 먹었죠? 없어 저리 와요 응, 다 먹고 아이고, 간장 간장도 자, 됐어, 됐어 자, 간장 부었고요 고춧가루 넣었어요? 응 자, 저렇게 양념을 해가지고요 돌려 돌려서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셋 둘 셋 셋 셋 고춧가루 맛있게 생겼어 우와 아 벗고 흑 어 으 고추냉이 이렇게 1T 2T 3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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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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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T 3T 4T 고춧가루 고춧가루 조절해야 되는데, 조절 witness 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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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밥도둑일꺼에요. 밥도둑 밥도둑 입니다. 비가 오는 날 더 맛있을 도리 뱅둑이 요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1년에 1,2번 정도 해 놓는 요리입니다. 동물을 더 뜯어야 되나요? 물 좀 뜯어주세요. 자, 거의 이제 동물을 뜯고 있습니다. 토리 뱅뱅입니다. 야, 여보세요. 맛있게 생겼죠. 노릇노릇하겠고, 튀겨져서. 매울딱. 시식을 좀 해, 마지막으로. 시식을 한번 해 보세요. 맛있었든가 평가 좀 해주세요. 둘짜리 좀. 요거 요거. 오늘의 미식과 매울딱님께서 시식을 하시겠습니다. 싱거워? 간이 딱 맞죠? 응, 딱 맞죠. 간이 맞아? 장물 조금 먹는데. 장물이 조금 먹어야 돼. 응, 조금 먹어야 돼. 먹으려고. 응, 조금 먹어야 돼. 먹으려고. 와, 맛있을 때. 아, 이거 약간 싱거워. 싱거워? 소금 참아, 소금 찍어 먹으면 돼. 간장으로. 간장으로? 간장으로? 오케이. 자, 간장 좀 더 붓고 이제 더 줄이면 됩니다. 진짜 먹기 아깝네, 이거 봐. 아유. 간장, 밥만 내면 맛이 좋겠다. 이야. 삼주에서 장물 좀 더 넣지? 네. 더 튼지 뭐. 와. 진짜 맛있게 생겼다. 아유. 구두엉둥이다. 저는 싱겁게 먹기 때문에 간이 딱 맞아요. 멸당님 워낙 짜게 먹어서. 간이 딱 맞네. 맛있다. 아유. 저는 싱겁게 먹기 때문에 간이 딱 맞아요. 밥도둑. 밥도둑.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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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